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컴포넌트의 기본적인 형식을 만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컴포넌트가 서로 간의 상태를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트로에서는 소문을 내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이 한 가지 저를 도와주셔야 될 것은 여기 있는 addNumber라고 하는 저 컴포넌트가 1depth, 2depth, 3depth가 아니라 얘가 1억뎁스 밑에 있다 디스플레이 넘버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컴포넌트가 서로 상호작용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귀찮은 작업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실수하기 좋은 작업인지 얼마나 많은 코드를 만들게 되는지를 극단적으로 생각하셔야지만 이 다음 시간에 리덕스를 도입할 때 여러분이 행복해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은 충분히 절망스러운 수업이 돼야 됩니다 자, 진행해 보시죠 저는 addNumber와 디스플레이 넘버 중에서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넘버에 표시되는 값을 이 루트에서 props를 통해서 하다라는 값에 의해서 세팅하는 걸 먼저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루트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루트는 app.js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app.js가 status를 갖기 위해서는 state를 갖기 위해서는 얘를 function으로 하면 좀 새로운 방식들을 도입해야 돼서 저는 얘를 클래스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app이고요 extendsComponent로 해서 얘를 클래스 방식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render render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에서 여기 있는 이 app이라고 하는 저 컴포넌트가 내부적으로 state를 가질 거예요 state는 number 라고 하는 값을 갖고요 얘는 값을 기본값을 0을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디스플레이 넘버 루트로 하다시키려면 뭘 통해야 돼요? props를 통해야죠 그래서 여기다 제가 number 는 this state number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넘버 루트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또 그거를 받아야죠 어떻게 받아요? number라는 props를 또 주고요 여기서 this의 props number를 또 받아요 이런 식으로 1억 개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add add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엔 디스플레이 넘버 얘로 들어와서 얘가 이제 이걸 받는 거죠 어떻게 해요? number 이런 식으로 자,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봤더니 에러가 났어요 왜 그런가 제가 한참을 쳐도 봤거든요 제가 좀 건방지게 코딩을 했네요 자, 여기에 여기 클래스면 여기 괄호가 없어야 되는데 아까 펑션을 바꾸는 과정에서 괄호를 제가 내버려 뒀습니다 원래 조금만 코딩하고 확인하고, 코딩하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1필 위주로 쫙 썼네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죠 또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고요 저는 지금 리덕스가 아니라 리액트의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툴을 지금 깔아놨는데 리액트 컴포넌트를 보시는 것처럼 앱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넘버를 제가 10으로 바꾸고 엔터 치면 보시는 것처럼 얘한테 하다이 되면서 얘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addNum 이라고 하는 저 컴포넌트의 여기에 값을 세팅하면 얘를 더했을 때 얘가 세팅하는 값이 루트로 전달해 돼서 루트가 디스플레이로 가도록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이 몇 식 더할 것인가 저는 저걸 사이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 컴포넌트의 스테이터스 중에 사이즈를 저는 1로 일단 세팅을 하고요 여기 있는 이 스테이터스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여기 있는 얘를 숫자를 바꿨을 때 on change 했을 때 그 값은 function bind this를 해서 this에 setState setState 그리고 event로 받아야죠 event를 2.target 이런 식으로 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값이 다시 밸류로 피드백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는 thisState size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제가 숫자를 5로 바꾸면 보시는 것처럼 5로 잘 바뀌었고요 또 하기를 클릭하면 위쪽 상위 컴포넌트로 이벤트로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처리를 해야죠 그럼 여기에서도 on click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function find this 이렇게 해서 이 컴포넌트에 설치된 props의 click, on click을 호출을 시켜줘야죠 this props on click 호출하면서 그때의 현재 이 컴포넌트의 status, state의 size 값을 같이 전달합니다 그럼 이 props를 우리가 받으려면 addNumber를 감싸고 있는 addNumberRoot에서 on click 이라는 이벤트를 설치해 줘야 되고요 여기에서 function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id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on click이 실행이 되면 이 on click 속성의 function이 실행되면서 id 값으로 size 값이 제공이 되겠네요 size로 바꿉시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냥 일단은 경고로 size 출력되게 이렇게 해서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주자주 확인해 봐야죠 여기서 제가 O라고 하고 도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size 5가 잘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버블링을 통해서 이 addNumberRoot에 그 parent가 props로 전달한 걸 다시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1억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addNumberRoot의 parent는 add.js니까 이렇게 여기서 다시 on click function 이렇게 해서 size를 또 적습니다 이렇게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거기에 공감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this의 set state의 number의 값을 this의 state의 number의 값 더하기 size의 값을 주는 거죠 자 이때 이 size의 값 자 일단 봅시다 자 여기서 제가 O라고 하고요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 이 텍스트 필드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addNumber addNumber의 그 텍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코드가 여기거든요 그거 이전에 이 값이겠네요 체인지 할 때마다 바꾸는 애가 얘니까 얘를 number로 바꿔서 데이터 타입이 문자인 것을 숫자형으로 바꿔서 넘겨주는 겁니다 자 해볼까요? 10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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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50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react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히 훌륭한데 그런데 이제 뭐가 아쉬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이 depth가 굉장히 깊다면 그리고 그 컴포넌트가 아주아주 많이 있다면 이 루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모든 하위에 있는 컴포넌트가 다 전달받으면서 render 메소드가 호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스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일이죠 자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하긴 하죠 예 또 컴포넌트 업데이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구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컴포넌트의 이전 값과 이후 값을 비교해서 변화가 있었는지를 체크해서 변화가 없었다면 그 컴포넌트의 render를 호출을 안 시키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컴포넌트의 랜덤 메소드가 호출되는 것을 막기는 합니다만 그걸 막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고 예 그걸 한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뭐 should, 컴포넌트 업데이트 걔가 호출은 되니까 결국에는 성능에 영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방송국을 세우자고요 방송국은 어때요? 중앙에 방송국이 있으면 방송국으로 직보를 하는 거예요 직접 제보를 하는 거죠 그럼 방송국은 그거를 쫙 브로드캐스트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그 루트까지 이렇게 프롭스와 이벤트로 깨같이 연결하는 저 연결 작업이 아니라 그냥 방송국과만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얘기는 우리 코드를 보면서 살펴봐야 돼요 좀 어려운 얘기니까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끝